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이없는 짓을 벌이네 어지간하면 비웃고 말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저술이잖아 아 피곤해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촬영상 망친 건 당신 생각이야? 유명희 생각이야? 주연 배우가 본인 의상관리를 제대로 못해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? 촬영 안 없고 그냥 가니까 본인이 대단한 줄 아나 본데 까부는 것도 오늘까지야 너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내 현장에 다시 못 나올 줄 알아 누구 맘대로? 자꾸 있나 본데 나 비몽 주연 배우야 지금은 그렇겠지 앞으로 모르겠지만 잘 들어 강인교 넌 곧 비몽에서 쫓겨날 거야 극장에 걸릴 비몽엔 네 흔적도 없앨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? 잘 들어 차민우 네가 이 영화 감독 계속 하고 싶으면 이런 유치한 짓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네가 어떤 짓을 하든 난 안 무너져 아직도 모르겠어? 네가 이럴수록 난 더 단단해진다는 걸 그래? 기대된다 네가 정말 단단해질지 아니면 시궁창에 처박힐지 시궁창에 빠져있는 건 너야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?